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입니다만 인도가 중국을 향해 칼을 겨눘다는 내용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와 중국 이 거대 국가 두 곳의 내용 지도를 준비했는데 화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주에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미사일 10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역시 미국이 있는 거겠죠 신석호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로 위협적인 상황까지 간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인도와 중국 국경선에 브라무스라는 순항미사일 100기 순항미사일은 지형 지물을 따라서 목표물을 가급하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미사일인데요 100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하죠 바로 거대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사거리가 290km니까 좀 생각보단 짧아서 국경 지역 내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 순항 속도가 마하 2.8이니까 크루스 미사일 찍은 굉장히 빠른 거네요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부분의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입니다 그러니까 음속보다 더 늦게 가거든요 순항미사일이 음속의 2.8이더라면 거의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신경적인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는 반응이 조금 이렇게 좀 덜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무기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배치 지점을 공격하겠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가진 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을 안 가져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보도가 환추시보라고요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인민일보 자매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드러울 뿐요 말의 구조 자체는 사드배치 당시 한국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도가 미국 품에 안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 당시에도 한국에 그랬죠 한국이 분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드배치한 건 분별 없는 짓이다 그리고 미중의 균형 전략에 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에는 전략적으로 나쁜 결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펴곤 했습니다 지금 뉴 외신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요 오바마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 사람들이 인도에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도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까지 가서 정상회담하는 건데 아주 중국과 인도가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인도와 손잡은 미국 때문인지 아주 환대를 받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모디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인도에 방문을 했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일본, 대만 남중국해와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인도로 이르는 거대한 동맹국들의 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결정적으로 인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변방 때문에 늘 무너졌잖아요 한국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 베트남, 필리핀 마찬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저쪽 위구르 지역까지 변방 때문에 늘 불안했었는데 변방이 뚫리는 것 가장 부담스러울 텐데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지상으로 가는 육로의 일대일로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 저는 인도의 태도가 굉장히 불만적스럽을 것이고 현재 미자일만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인도와 미국 간의 분사 기지를 공동 사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군함이 인도에 있는 한국에 들어가서 보급을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고 인도도 미군의 해외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해양에서 미국에 의해서 포회되는 그런 감정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과 인도 1962년이었죠 국경 분쟁하면서 군사적 충돌까지 했었는데 세월은 50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새로운 단층선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와는 확연히 달랐던 중국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예요 미국하고 북한이 좀 물 밑으로 평화협정 만드는 시도가 좀 있었던 거죠 새로운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네 올해 2월에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미 국무부 전직 관리 조엘 위트라는 미국의 일종의 진보 학자입니다 네 국무부의 북한 분석관을 지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베를린에서 만났다 그래서 평화협정과 또 비핵화를 맞바꾸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 하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1.5 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당국 대 당국이 아니고 당국 출신의 전문가들과 북한 측의 당국자들이 만나는 1.5 트랙의 대화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의 대화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좀 끌어내고 싶을 때 이런 미국 내에 있는 진보 학자들 당국 경험이 있는 진보 학자들을 불러내서 말을 걸고는 했죠 그런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 2월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대하였던 조엘 위트는 1994년 1차 제네바 합의를 통해 1차 북핵 위기를 그냥 잠시 동결시켰을 때 그때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기도 하지만 좀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접촉하는 모습이 하나 있었군요 일단은 공식 루트로 통해 가지고 채널 1으로 가지고는 힘드니까 일정 1.5 트랙 가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워낙 똑같거든요 끊임없이 정전협정 평화협정 얘기를 하면서 대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핵무기는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다만 핵동결 문제는 한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국의 정책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할 뭐랄까 용의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ARF 회담에 나왔던 이용의 모습 보십니다만 장관급 인사가 미국 국무부의 전직 관리 고위직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알려진 내용은 저희 동아일보도에 최선희 차석 대표가 베를린에 갔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워싱북포스트 보도는 최선희와 함께 이용호도 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호 같은 거물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그런 제스처의 의미를 속임수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접촉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우리 지금 우리가 잘 모르던 가운데 물 밑에서 벌어지는 상황 워싱이 포착한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통해서 외교안보상황 좀 점검해 봤는데요 신석호 차장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